체육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이런 컨셉이 되게 처음인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? 어 그니까 완전 오랜만이고 또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막 하는데 그래서 좀 나 처음이야 나 이런 처음이에요 난 그래서 지현이만 SUNFLOCK 그래서 내가 언급했지 네 공교 핀드폰을 보고싶었나요? 네 다음번에 솔직히 예매를 받으면서 예매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냐고 했는데 한명 빼고 오늘 다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네 다음번에는 최근에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습 또 안 봤어 우리 연습 또 안 봤어 했다 했다 언니가 인스타 스토리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인스타잖아요 언니한테 사톡을 했는데 한 2주 만에 답장이 오고있죠 어디 답장이 왔어 답장 안 왔어 아니 아니 유빈이 안 보냈어 나한테 저거 뻥이지 뻥이야 뻥 눈보는 뻥 같기네 그치 그치 아무튼 저는 못뻥는데 오늘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저희 AOA의 그 빙글뱅글 저희 4명 친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